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진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정진환 회장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진환 회장은 이천 시드니 패럴림픽 대회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을 거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 등을 역임한 선수 출신 행정전문가입니다. 정진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체육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